도! 도장님 도장님! 도저! 오오오오오! 시바 무적 빠졌어! 시바! 주님의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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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 구독 구독 구독.. 아 애들 음식 도핑 왜 이렇게 없는데 나 크리 밖에 없는데 크리 음식 크리라도 해요 야 크리 음식 필요한 사람은 걸어라 제가 크리라도 하고 있는데 왜이래 가난해 애들이 저는 복귀유저라서 골드가 없어요 헬스크림에서 넘어와가지고 계속 공대원들 찍어보니까 음식먹는 놈 한 두명이 두명인가 세끼만 음식먹고 아무도 안먹어 아니 데저트님 지금 현질 유도하는거죠 현질하세요 현질하는 게임인데 이거 도핑하는 사람 이동하자 현질하는게 현질해야지 게임 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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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뭐 레이드 아니냐? 이거 맨날 웃으면서 뭐 그냥 다 버스 돌아주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잖아 야 너 이리 와 힐로우라 했잖아 저거 X 박아놔야겠어 저거 카운트 할게 가자 5, 4, 3, 2, 1 시간길 해 4, 3, 2, 1 그럼 많이 살아서만 가면 돼 그럼 충분해 2장겐한테 아무도 죽지마 제발 왜 죽는 거야 야 암사 암사 제발 살아라 야 용신 힐은 내 빼고 다 가 다 가서 힐 줍 쫄 힐하고 다 줍 공전하고 용신 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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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렛츠 렛츠 렛츠 누구 죽는다 누구 죽어 야 일단 전발 넣어봐라 저 버그 생기나 안 생기나 오! 됐다 살았다 살았다 다행이다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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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! 전사! 전사! 말피우 묶어버리지 그냥 해제 해제 좀 지우고 올게 죽지마 전발 없다 공건이들은 말피우 쪽으로 와서 딜해 용무 쏠려있지 말고 재물 리필 야 용무 바로 묶어 지하도 말피우 바로 묶어버려 아 저거 센스도 없고 이번에 저거 뭐야 말부터 못잡아야 말부터 용무는 나중에 오이고 너무 길게 밟았다 용무 지휘 빠지세요 캠퍼 걸렸어요 야 저 해제 좀 해져라 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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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 조심 하크란 20까지 막아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풀고 올게요 발 좀 풀어주세요 발 좀 풀어주세요 오오오 죽겠다 죽겠다 오오오 죽겠다 죽겠다 오오오 죽겠다 죽겠다 잠깐만 성스러운 덩굴이요 가락간자들을 휘가마라 야 마나 유인하자 패드 마나 유인하자 봉굴이랑 힐러랑 힐러 힐러 다오면 돼 그냥 네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나올꺼야 야 뿔이 묶어 묶여 묶여 그냥 해제하게 뿔이는 데미지는 없어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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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라고 사람들이 다락한 땅들아 너희가 꿈의 아이들을 오염시키는구나 다음에 두 마리 야 좀 풀어줘라 악사 해제해줘라 밀리 밀리 빠지세요 밀리 빠지세요 밀리 잠깐 빠지세요 밀리분들 힐 좀 챙겨주세요 야 마나 채우러와라 야 마나 채우러와라 해굴부터 먼저 성스러운 덩굴이여 타락한 자들을 비바봐라 일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바삭고 대바다 야 이번에 위습 네모 활성화 시킬거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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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 쪽으로 가요 왼쪽 네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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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네 네모로 위습 위습 오케이 용 두마리 용 먼저 딜하지 말아요 자 지금 여기 좀 끌어왔어요 해굴부터 아 묶였잖아 너희는 꿈의 하수인을 더럽히고 있다 성스러운 덩굴 타락한 자들을 비가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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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 탱거 좀 세나리스 좀 당겨라 이 자리는 야 다음 나무 한 10초 되거든 헤드 살리자 헤드 오른쪽거 블러드 블러드? 아냐 아냐 2차 가야되 2차 나무 한번 더 나올건데 나무 나와야되 나무는 지금 2차야 지금 2차야 2차 블러드 올려라 흑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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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중심 너무 많은데 발 묶였어 발 묶였어 발 묶였어 야 해제 와 말퀴 벌써 묶였다 야 무빈 바닥 꼭 묻는게 어우 야 여기 뭐 이렇게 빨리 퍼져 바닥 밟으면 더 빨리 퍼지나 왜 이렇게 빨리 퍼져 오 잡을 수 있어 많이 살았다 많이 살았다 도발하고 아야 가지마 나 이동두가 나 이동두가 해제 야 생전기 다 돌려 여기 사람들 석 다 먹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쌩 아이씨 아이씨 야 말없어서 부활이 안되네 아 이거는 여기 전리품이네 아 왜 루시한데? 여기 전리품이 있네 부활 M 있는 사람 부활좀 해줘라 M 근데 왜 전리품이 클릭 안돼 살려줘 어 어? 장신군? 어? 무슨 장신구래 어 뭐야 폐템 나오네 근딜거 아닌가 혹시? 치유주문? 야 치유주문이네 좋은거다 악취가 악취가 손 잘쓸게 악취가 손 잘쓸게 악취가 손 잘쓸게 아 룩 멋있다 룩 아 웃긴다 야 아빠 손 때라 죽게 손 났다 식감 而且 아니 사이브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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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